1. 밥 먹고 등도까지 초를 절 거예요. 시작! 그 왜 이제 말해? 밥은 안 먹고 갈게. 제 편집에도 안 먹어. 뭐야, 되는지 까먹었어! 너 왜 어떤 하나 살고 있어? 어, 엄마가 물어봤네. 클레버. 나야, 빨리 일어나. 누가 빨리 준비하고 학교 가느냐. 응? 나야? 일어나, 빨리. 빨리, 일어나. 준비할 거 다 하고, 교복 입고, 집에 가는 거. 집에 간낸다. 왜 취약 안 나와? 자기 손을 줘. 닭을 하면 안 되니? 어? 닭을? 그럼 왜 이제 말해? 내 실수는 안 하니? 아,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실수를 안 하고요? 뭐야, 되는지 까먹었어! 아, 어디를 안 해. 자, 아, 깜짝. 제 방이 더러운 점 양해. 여기 가세요. 체육부 어디 있지? 어? 체육부 어딨어? 진짜, 누나가 제일 바빠. 하지만. 오늘은 체육이기 때문에, 아, 오늘 뭐 체육이 아니었었으면 대박이겠다. 양말 못 차렸어. 저 다 입었어요. 마스크 어디 갔니? 내 거, 내 거. 민지야, 누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야 해요. 제가 앞머리하고 빗도 안 빗었는데. 어, 가방 왜 이렇게. 양말 신어야지. 아, 괜찮아, 차 앞에 신발은 가려지기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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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혔어. 학교, 학교 다녀. 학교 다녀. 저 갈게요. 저 진짜 갈게요. 몇 준지 확인해야지? 잘 다녀와. 안녕. 안녕. 가린아, 학교 가게 빨리 일어나야지. 가린아, 빨리 일어나. 가린아, 빨리 일어나. 시간 될 거야. 무슨 시간? 등교 준비. 얼마만에 빨리 준비해야 하나. 지금 누른다. 어. 시, 작. 1분 9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1분 9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몇 초야? 1분 55초. 오늘은 체육이니까 체육 모으고 다행이다. 교복하니까 갈아입고 올게요. 지금 4분 41초예요. 밥은 안 먹고 갈게. 평소에도 안 먹어요. 가린아, 인사하고 가야지. 어. 다녀오겠습니다. 가린아, 잘 갔다 와. 어. 시윤아. 응. 일어나 시간이야. 어우, 깜짝 놀랐네. 왜 이렇게 많이 보지? 초를 잴 거예요. 들어보세요. 1등 하면 상품 있어? 어, 엄마가 물어봤네. 일단 열심히 해야겠네. 아, 찐다. 시, 작. 1등 하고 싶어? 응. 1등 못 할 것 같은데? 밥은 뭐 먹을 거야? 없지 말까? 흔들리 바퀴 느려서 오늘 1등은 물 건너 갔네요. 아니야. 지금 5분 43초예요. 시윤아. 밥 먹어. 나 안 먹고 그냥 갈 건데? 아니야, 아니야. 빨리 먹어. 야, 벌써 10분 남았어. 어떡할 거야? 1등 하고 싶어? 아이고 5분이 너무 아파 아쉽나요? 근데 지금 11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하는 이거 상품도 없는데 일단 상품 있으면 어떡하지? 이거 술을 빨리 하자 밥을 다 먹었습니다 23분 지났어요 옷을 입도록 할게요 못 입고 봤나요? 이제 옷을 갈아입었고 빨리 학교로 갈 거예요 26초 시훈아 1등 부탁 26초면 엄청 빨리 한거죠? 26분 여러분들은 학교 가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저는 26초 아니 제가 밥 안 먹는다 했는데 엄마 때문에 그래요 엄마 때문에 잘 다녀오세요 안녕 미션 시작한다 준비 시작 됐다 자 아이들 중 11초 잠깐 빨리 빨리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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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끝! 싸우지? 아 너무 피곤하다 성공상 성공상 성공이다 사우가 일어나 사우가 아침 미션이 있어 시작한다 빨리빨리 준비해야돼 시작 시작 눈 좀 떠주세요 눈이 안 떠요 아 여러분 오늘 제가 학교 가기 전에 준비하는 그런 학년제를 해볼 거예요 이미 하고 있어요? 서비워주세요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14분 22초 자 교복을 다 갈아입었습니다 뭐하세요? 책가방 이제 챙기는 거야? 책가방 이제 챙기는 거야? 요거 이제 학교에 진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짱기 잘 다녀와 좋은 하루 요거 연설 준비 빨리 이제부터 된다 응 시간 예 준비 시작 어 빨리 빨리 못하는데 빨리 해야 돼 지금 빨리 근데 나 오늘 학교 안가는데 이제 준비 끝났는데? 끝났는데? 아니지 접속까지 딱 하는 것까지 해서 끝이야 응 온라인 그거? 응 학교 안가니까 학교 안가니까 체육복으로 편하게 그럼 지금도 재고 있어? 세고 있지 먹는 건 재래 아니야 먹는 시간도 포함이야 음 출석체크 있어? 출석체크? 어 아니 아 타자를 못 쳐 그리고 로고인 해야 된다고 우리 로고인 해 엄마 아 틀렸어 됐지? 맞았어 맞았어 됐어 됐지? 끝 5분 53초 5분 53초 아싸 진짜 10분 안에 했네 진짜 나 10분 안에 했네 그래서 왜 일찍 깨웠냐고 근데 결국엔 또 9시 딱 들어갔네 안녕 그래 나 10분 안에 준비했다 안녕 헬라마티비의 혜연입니다 저는 학교를 안가고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도 빨리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화장실에서 와요 하나 둘 셋 우와 지금 5분이거든요 그럼 이 상태로 가져가올게요 오늘 이렇게 옷을 입고 왔는데요 이 시간 가는 시간은 15분 이제 1초 걸렸습니다 이제 약속처럼 들어갈게요 어 지금 몇시 지금 몇시 아 오늘 온라인 수업이란 말이죠 빨리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할 것 할 거고요 저 수 쟁겠습니다 시 자 자 앞머리도 까먹도록 할게요 앞머리도 까먹고요 지금 시간은 2시 30 아니 2시 30 아니 2시 30 시켜드립니다 지금 4시 30 3초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모션 챙겨가지고 발리할 겁니다 헛성크림을 챙겼놨다 그리고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오후에서 구할건데요 그냥 카메라를 닦아 놓고 초도 계속 진행을 드리는 경우를 갖고 있습니다 어 나 옷이 와 오늘 화려한 것 같은데 어 저는 아침에 지금 네고일 겁니다 네 준비 다 했습니다 아침 가지러 같이 잘 꿀잘깐요? 26초! 끝! 8분 25초가 나왔습니다. 아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대민아 일어나 미션 왔어. 빨리 일어나. 엄마 이제부터 초잘 거야. 밥 먹고 등교까지. 자 이제 시작할게. 오 스피드 스피드.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헙흐흐흐흐흐. 음.. 뭐.. 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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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뭐 먹을건데? 우유 우유만 먹는다고? 아침으로 간단하게 우유 한잔 먹어도 돼요 와아 우유 우유 먹는게 우유 한잔 먹으면 좋겠어요 평화는 속도보다 더 느린... 지금까지 9분 50초 걸렸어 뭐해? 학교 안 가? 가봐 왜 이렇게 늦어? 가봐? 전화가 이렇게 잘 갔다고 그래 지금까지 걸린 시간이 11분이에요 11분 16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TV를 검색해 주세요! 우연은 아닐 거야 꿈도 아닐 거야 정말 넌 날 기다린 거 아니야 매일매일부터 짙지 않은 이 길이 왜 이리 설레는 건데 보조가 아니잖아 혹시 아니잖아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저의 이승시아 여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